아 쌍 이제 눌렀네? 녹화 버튼을 오늘 6번째 시청자분 저그 유제이십니다. 골드백ss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황금 가방 SS급의 황금 가방을 갖고 싶더퍼 하신다는 말이에요. 황금색 가방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좀 메이커 가방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명품백 말고요. 이 사람이 갖고 싶은 거는 진짜 사이즈도 크고 메기도 가벼운 그런 SS급 가방을 원한다고 하시네요. 아 이거 하고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오는 동안 어 잠깐 제가 그 뭐 저작권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영화 한편 틀어놓고 가겠습니다. 옛날 영화 한편 틀어놓고 가겠습니다. 예 5시 확인됐습니다. 음악 끄고 합시다. 좀 집중하려면 음악 끄고 해야 되거든요. 안마다 해처리 3회 처리를 안가고 가스를 가져갔어요. 아 이제 3회 처리를 가는데 오 예전에 제가 그 수단 방식의 빌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재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 씨발 아 저기 그 최민우 시청자님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최민우 시청자님보다 이 분이 훨씬 실력이 더 좋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최민우 시청자님 저번에 그 제가 시청자 배틀 할 때 이기지도 못하시면서 상대방한테 훈수 넣은거 좋지 않습니다. 본인 거울은 보시고 다니시는건가요? 훈수를 두시고 본인 거울을 보세요. 예? 본인 거울을 보셔서 본인이 뭐가 문제점인지 확인하고 남에게 훈수를 두시고 남에게 지적을 하시고 남을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본인 실력이 본인이 이 분보다 못하시면서 이 분보다 그 그 잘하는 사람도 이 분한테 훈수를 함부로 두면 안되지만은 예? 이 분보다 딸리시면서 왜 그렇게 본인 입맛에 맞게끔 하라 해야 된다 왜 그런 마인드로 시청하시냐구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은 이게 건설이 안되죠 표시가 되든 안되든 건설 가능한 지형은 미래에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눈만 높아가지고 자기 입맛이 좀 맞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난 그런 사람도 존나 싫어합니다 눈만 높아가지고 남들보고 유세 떨지마라카는데 본인이 유세 존나 떠는 인간들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런 사람들 안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인 입맛을 맞추지 말고 난 이런 사람도 존나 싫어요 남들보고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그런 태도 뭐 고쳐라 이러면서 정작 본인이 존나 은근히 자기를 띄우는 식으로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그런 인간들도 존나 많이 봤고 존나 싫어요 난 그런 새끼들 개 싫어요 진짜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진 뭐 이럴 말하거든 근데 본인이 겸손 안하는 새끼들이 있어 남들보고 겸손하라카면서 아씨 병력 안찍었네 이때까지 야 노가리 까다가 병력 안찍고 뭐해 내가 공이려면 안 되는데 어쩌지 미탈이 잘 안 죽더라 이자 본찐에 일뿐이죠 충분하구요 반성한 가득한 수용은 미래에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확장 먹었죠 자 여기 화면 지정 좋아 여기 먹었네 자 이거 돌아서 갑시다 돌아서 가고 그럴줄 알고 내가 서플 짓고 있었지 아 루퍼 왔어 이미 그럼 나도 3가스를 먹어야겠어요 5베럭 7베럭까지 늘려주고 서플 2개 더 늘려주고 루타를 빨리빨리 제가 안하면 이런 불상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루타를 빨리빨리 약 ?" 루타를 빨리빨리 루타를 빨리빨리 여태게 루타를ым 꼭 다시 Elektron 들고 자oll 아까 여기 엔시피 한마리 보냈는데 나? 어 여기 있네 자 불 두개 이제 세개씩 늘려도 돼요 이게 왜냐면은 뱃을 또 이제 찍어야되니까 엠비 하나 더 멈쾅 뱃을 또 빠르게 뱃을 또 빼면 나가죠 네 저그는 역시 속도에요 속도전 저그를 상대하는 건 요즘 제가 저그절 제일 잘합니다 고맙습니다